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네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 내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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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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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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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이란 죽음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면 현장에서 너무 힘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당당하지 못하고 지고 들어가는 현장인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의 근세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승리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문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먹는 육신적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현장에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그 마음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무너짐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완전히 인생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악한 사단이 잡으면 결국 인생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겉은 번드러합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다 무너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힘을 얻으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 직분은 안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왕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단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왕들은 보이는 적들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 앞에는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까 누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선지자에 대한 축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15절에 보면 신명기 전체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15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 이런 인생의 중요한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를 말해요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했는데 선지자 일으키는 바탕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그의 만의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거나 점쟁의 말을 듣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이상한 인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전히 끝내신 참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 드릴 때마다 각 개개인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에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더 이상 죄 지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여러분 제사 지내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관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경헌들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을 숨기면서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을 예포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생명의 만나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그 말씀 계속 듣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모든 답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한 줄 한 단어로 정리를 해서 기도하라 있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서 축복이 되어짐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11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보면 엘리아가 나옵니다 이 엘리아는 가장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랬던 선지자예요 누굽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아합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미 왕궁의 그때에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바할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로 말하면 왕궁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아합 왕에 통하지 않았어요 더더욱이 더 악한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게 엘리아가 도전장을 낸 것이죠 바할 선지자 850명과 엘리아가 갈멜산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게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이 나와요 그 결과로 11기상 18장 39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한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아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승부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11기상 6장 9절에서 8절부터 23절에 보면 엘리아의 뒤를 이은 엘리사 신지자가 나옵니다 민족을 살리는 길이 복음 깨달은 자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안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para transmitir este evangelio continuamente 그 속에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 아랍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어요 그런데 아랍 나라 그 공격이 판판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미리 예비를 하니까 아랍 나라 이 군대가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하가나가지고 물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모든 곳에 공격할 때마다 미리 이미 다 예비를 하고 있느냐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말조차 들을 수 있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아랍 나라가 아무리 공격해도 결국 이스라엘을 정벌하지 못했어요 아랍 나라 왕이 하가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승과 엘리사를 포위했죠 거기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사로 말미암아 승리케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 그 축복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선지자가 중요한 것인가 이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더 망할 지경이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어 이사야 6장 13절에 끝까지 망할 것이다 이사야 6.13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된 메시를 주셨어 그게 이사야 7.14 이사야 7.14 빛이 없는 시대 빛에 대해서 정가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마지막 승지자입니다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클 이클는 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승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붙잡고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삶이 견고해지고 형통해지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도 모르게 견고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호 사바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호와를 신뢰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경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형통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있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있어 때에 따라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부담된다 아픔된다 그 자체도 들려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있어 말씀이 싫다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했어요 이는 요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요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도 나오고 성취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먼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라빵라든지 지교하든지 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다라빵하시고 지교를 하시고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약재가 되어지고요 갯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어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복음이 모든 것 다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모든 현역 흘러들어가야 될 때 정말로 산업인도 살아나게 되고 랩런트도 살아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또 이 메시지를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신분을 하세요 그게 다라빵이에요 그만 현장에서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게 되죠 모든 선지자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약한 사단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 사단아 사라짐 그 사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길을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를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게 돼있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올바른 말씀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줄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 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특별히 우상과 미신의 역사 속에서 품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속에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기업을 받은 우리가 나가는 길에 우리를 속이는 미신과 우상의 역사들이 현장에 절비하게 깔려져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승치되어지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 날이 너무 중요해요 이 한 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그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봉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봉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봉 14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를 성령으로 말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희장이 찢어졌어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장을 찢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고 산길이 되셨습니다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오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하신 겁니다 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사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우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스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베드로전스 2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루간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파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왕같은 선진자로 저와 이름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와 이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림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가진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제가 금요 전도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인들하고 교육자들이 중요한 팀들이 예원교회를 다녀왔잖아요 예원교회가 만 명 성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중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현장입니다 현장의 다락방 지교회가 2800 정도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으로 시작한 복음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가면 갈수록 다락방이 없어요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모르게 다락방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다락방 정신을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 명 성도를 해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현장에 정말 하나의 능력과 빛을 나타내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 따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가장 가까이 레위 지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서 각 지파들이 얼음당할 때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현장에 레위 지파 전도자 참된 제사장이 현장 현장 속에 자리 깔려지 ahora mismo necesitamos esos tribu levitas de verdad angelistas en ese campo para salvar ese campo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다락방 운동 동인도 받으십시오 우리 장노린들이 다녀오시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다락방 안 열리면 자녀들하고 가세요 또 이렇게 놀러 나가셔가지고 경비원들 이렇게 만나면 그분들하고 하세요 그냥 노는 입에 여러분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말씀 던져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에 말씀을 주시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많은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느냐 따라서 교회 안의 분위기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잃어버렸던 현장을 해보고 가십시다 그냥 우리가 만명성도 해가지고 교회에 뭔가 힘을 나타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대구의 역사는 허감을 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 대구에 일어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우리 하나교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은 당연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실패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말씀이 힘을 얻고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사동진의 역사입니다 문제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정말로 보금운동이 전 지역에 일어나니까 그로말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바람을 불어서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말씀이세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시대에 선지자적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지자 끈을 주어서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에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취금을 당하리라 하신 너희라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현장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 권을 누리는 축복된 역사 있기를 제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회복할 수 축도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장을 통해서 이 축복된 건세를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정거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